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월에서 3월 예정된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첫 관문인 잠정 목록에 도전한 양주 회암사지가 지난 2018년에 이어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31일 오전 11시 24분쯤 양주시 광정면 가납리의 한 가죽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2명, 부상자 8명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스팀 보일러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 보일러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를 작동 중에 있었는데 현재 스팀 보일러가 많이 망가진 걸로 봐서 이게 폭발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거고 건물이 붕괴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첫 관문인 잠정 목록에 도전한 양주 회암사지가 지난 2018년에 이어 탈락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양주 회암사지,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등 5건을 심의해 모두 부결했는데요. 양주 회암사지는 13에서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 전통을 건축공간으로 증명했다는 점, 세종대왕자 태실은 생명의 상징인 태를 국가 의뢰로 발전시킨 독특한 문화인 점을 강조했지만 잠정 목록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최근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현재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주한미군은 또 우리 정부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자금이 곧 소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알려지면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우리나라 근로자는 총 9천여 명.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에 절반 이상 인력이 있고 동두천 미군기지에도 8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가장 느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직원들의 피해가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저희가 아쉬우면 또 주변에다가도 또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를 또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새해 접으는지 한 달이 지나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의 현재보다 5배만은 5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방위비 협상이 지연돼 유효기간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우리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역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28일부터 3일 동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손지호 사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국 주한미군 노동조합 사무국장 손지호입니다. 네, 이번 주한미군 사령부의 무급휴직 통보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당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최근 근로자들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미 작년 10월에 노동조합에는 방위부문당 협정이 늦어질 경우 올해 4월 1일부로 무급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하여서 직원들은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갑작스럽게 타운홀 미팅 형식을 취해서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각 사령관들이 다시 한 번 그 무급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는 9천 명의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나라에 압박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번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항상 이 인건비 문제는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은 우리를 협상의 중간, 볼모내지는 인질로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주한미군사령부의 무급 휴직 통보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 측에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지난해에도 협정이 타결이 2월 말에 됐었고 그 발효는 3월 달에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부랑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러나 작년 이맘때도 마찬가지로 협정이 타결이 안 된 상태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개별 통보를 하거나 하는 후속 조치는 없었고 양쪽의 금액 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최대한 타결을 하겠다, 빨리.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저에게 계속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안심하고 기다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측의 통보대로 무급 휴직이 시행이 된다면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개인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무급 조치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족이 파괴가 되면 또 주변에서도 손을 벌리게 되고 또 주변도 피해를 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당연히 지역 경제에도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에 노조 차원에서는 대응 방향을 좀 세워두셨나요? 참 답답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밖에 있는 데들은 다 단체 행동을 하고 파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원하는 목적을 전달하고 때로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경우 단체 행동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고를 시키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주한미군이나 한국, 정부, 국회, 미 대사관에게 최대한 빨리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만남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좀 돼서 무급 휴직 사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서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 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 마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끓이한 거든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지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때마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씩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년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념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의정부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습니다. 시는 우선 손소독제 2천 개와 보건용 마스크 2천 개를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했으며 추가로 보건용 마스크 3만 개를 구입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민원실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시청 방문 대신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월에서 3월에 예정된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합니다. 2월 2일 열릴 올키즈스트라 양주 제2회 정기연주회와 3월 1일 가래비 3.1운동기념공원 3.1운동기념행사 등 10여 개의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또 다음 달 6일 예정이었던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10일 예정됐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3월 3일 예정됐던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기획전시 개막식 등의 행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포천시가 중국을 방문한 경우 군부대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 중점 추진사항,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현재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24시간 비상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여행 자제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사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매점 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도는 의정부 등 29개 시군에 각 1억 원씩, 소방재난본부에 1억 2백만 원 등 모두 30억 2백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28일 투입된 6억 원의 자금을 더하면 지금까지 36억여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기금은 방역용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과 선별진료소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배정된 인원은 9개 학군 199개 고등학교에 모두 55,579명으로 지난해보다 3.34% 줄었습니다. 지역별 1지망 배정 비율은 의정부 86.48%, 부천 87.87%, 고향 82.5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정받은 신입생은 2월 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2월 3일 오전 10시 예비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도로 싱크홀 발생 등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전체 지역을 흥성권역과 호원권역, 신곡권역과 송산권역 4개의 권역동 행정체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요. 상황이 발생하면 권역별로 선정된 업체에서 처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응급복구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는 14개 읍면동 중 9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인구 15만 명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최근 5년간 만여 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천여 명이 늘어났고 자연적 감소 인구에 비해 이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3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6도에 예상됩니다.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면서 맑아지겠는데요. 낮 시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날씨 보시죠. 이번 주까지는 기온이 평년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